안녕하세요. 당가 당가. 드림캐쳐가 돌아왔습니다. 대박. 드림캐쳐가 쇼챔피언 무대를 씹어먹으러 왔어요. 오늘 일단 씹어먹어줄게. 책임하는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상처 입은 입을 위해서 저희 드림캐쳐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입을 걸어 잠그겠다.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팍! 고맙아. 오싹한 게 드림캐쳐만의 썸머송. 썸머 썸머송. 여러분 이거 썸머송. 저 다음번에 머리색 뭐 할까요? 아니 하실 수 있냐고. 지금 이것도 제 머리가 아니거든요. 파란색깔. 피스에 이제 간신히 붙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트리트먼트랑.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첫방이잖아. 그렇죠. 첫방인데 벌써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아니야. 저는 다음 색깔 뭘로 할까요? 너 할 수 있겠어? 응. 칼색했으니까. 다 뽑아야지. 두피는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예요. 강아지털이 돋버렸어. 머리 길이는 중요치 않아. 붙임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또 다음이야. 드라리. 드라리 리허설이라고 하는 건데. 드라리 리허설 하러 갔다 올게요. 드라리 있는데요. 아니면 큰 휴면이 fil violate. определ recognizeditated. 오늘 주가 satisfied단ofg Architect. 감사합니다.